Q. 세븐틴의 쥬 안녕하세요 세븐틴의 쥬입니다. 제가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 궁금하죠? 그러면 세븐틴 쥬 셀프카메라 기대해주세요. 도구야, 쥬쥬형, 디노. What's up? 어디서 밥 먹어요? 안녕하세요. 저희가 맨날 사는 데가 있어요. 저희가 저녁시간마다는 항상 고급진 음식을 먹기 위해서 동굴소에 가는데요. 오늘 랍스타 어때? 랍스타? 랍스타라도 있어? 저희가 항상 먹는 랍스타 스테이크 이런 거 빵, 빵, 다 먹어, 다 먹어, 다 먹어. 배부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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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부러. 이제 좀 산채해야 돼. 뭐, 뭐 먹었어? 밥. 무슨 밥? 볶음밥. 볶음밥? 무슨 볶음밥? 새우 볶음밥. 무슨 새우 볶음밥? 시끄러. 정확하게 말해야지. 정확하게 말해야지. 정확하게 말해야지. 조용해. 그래, 쌈채. 우리 쌈채 하자. 지금 쌈채하고 있어요, 지금. 날씨가 너무 좋아요. 밥 먹고, 밥 먹고 30분 안에 쌈채하면 살짝 좋아요. 날씨가 너무 좋아요. 햇빛 되면 눈이 못 떠요. 너무 좋아요. 그러면 오늘은 한국어말고, 중국어 시간이에요. 안녕하세요, 다웨이. 마리, 안녕. 안녕, 다웨이. 옛날에 한국에 처음 왔을 때, 병원은 한국으로 들어갈 수 같아요. 어? 중국 지로 있다. 우리나라. 네. 네. 저 집에는 신전 있습니다. 네. 신전은 여기다. 네. 광동승 안에. 바로 홍콩 옆에는 신전이에요. 네. 저 어머님 고현은. 정신. 쉿. 여기다. 네. 아버지 고현은. 흔한. 흔한. 저 어머님 고현 음식 굉장히 좋아해요. 음. 매우지만 맛있어요. 여러분 기회 있으면 한번 먹어봐요. 네. 종칭렬이. 음.